안녕하세요 KLD 홍보양입니다. 2월엔 K-Live 스튜디오 개조식이 있었는데요. 그 현장을 생생하게 담아왔습니다. 함께 보시죠. 여러분 반갑습니다. 디지털 트랜스포메이션의 공격화와 자회적 거리 두기가 일상화되면서 비대면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의 뉴욕월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육현장의 디지털 현황과 교육방식에 다각하는 미래경쟁력 최고의 전략입니다. 지난해 우리 개발원은 팬데믹 장기화에 대응해 122개의 집합교육을 온라인 교육으로 발달하게 전환하였고 라이브스쿨을 당초 85회에서 367개로 대폭 크게 운영하였습니다. 그리고 실시간 원격 교육 시스템의 새로운 모델 K-Live 스튜디오를 구축하여 오늘 그 첫 발을 내밀게 되었습니다. K-Live 스튜디오는 국내 교육기관으로서 유해 없는 시설을 자랑하는 원격 교육 현장의 표준이 될 것입니다. 300인치 대형 LED 스크린, 자동 추적 카메라 및 현장형 마이크 등 최신의 장비를 설치하여 최적의 실시간 학습 환경을 제공합니다. K-Live 스튜디오는 비대면 교육이지라도 강의실에서 참여하는 것과 같은 실제감을 제공할 것입니다. 학습자는 교수자의 생동감 넘치는 강연을 경험하고 교수자는 학습자의 실시간 반응을 체험하게 될 것입니다. K-Live 스튜디오는 시대의 흐름에 앞서 교육 플랫폼의 핵심을 선도함으로써 기존 교육의 풀을 깨고 새로운 학습의 창을 여는 세계 최고 수준의 과학기술인 교육기관으로 거듭날 것입니다. 저는 K-Live 스튜디오가 그 시작이자 상징이 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마지막으로 K-Live 스튜디오 구축을 위해 힘써주신 모든 직원 여러분의 도구에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기념설을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올레인회의 희산 하나 둘 셋 모두 박수 부탁드립니다. 하나 둘 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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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